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 쏘으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쏘으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걸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분명한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요한사도가 6절 말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대해서는 전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는 충격이 거의 없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고 심지어는 아주 두려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더 이상 유대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왜? 신을 믿어도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종교는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종교입니다 아니 신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찮은 신이길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냐 말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로마 정권은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왜? 반란자들이니까 시죠 가이사 외에 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냐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이단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이 안 갈 만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주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아주 쉽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 말이 뭔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의 핵심은요 그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 요한사도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거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거지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게 없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물로 나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요한 사도는 또 예수님이 물로만 나신 게 아니고 피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굳이 이 피로 나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떠났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지만 요한 사도는 아니라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사암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또 증거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셋이라는 거죠 성령님과 물과 피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8절에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지금 뭘 증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으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증언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증언하시고 싶으신 게 뭘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는 개나 소나 이런 동물과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절대로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요한 서신을 쓴 거예요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의 육신의 생명에 묶여서 평생 종로로 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지금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다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으며 나는 그 영생을 나는 소유했을까?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실제로 이 시간에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로 들어서 아는 거고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고백한 거지 실제로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영생이 그 마음속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무디가 6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신문 기사에 무디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기사로 쓰여진 적이 있었댑니다 물론 무디를 비판하려고 쓴 게 아니고 무디의 나이도 많이 들었다 이런 식의 글을 쓴 거죠 무디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그 신문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죠? 오늘 신문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100세도 더 넘게 살 겁니다 이래서 교인들이 그냥 다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무디가 너무 흥분했구나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화를 내다니 그런데 무디가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저 그냥 좀 과민반응을 보이는 정도인데 나는 천년도 더 살 겁니다 이래서 교인들이 오늘 황당해진 거예요 이건 좀 정도가 심하잖아요 100세가 넘게 살 거라는 거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천년도 더 살 거라는 거예요 천년 그러면서 아니 만년도 더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만년에 10만배도 나는 더 살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인들이 거의 정말 황당한 수준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 정말 설교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무디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니까 교인들이 다 크게 아멘했다는 거죠 100세가 넘게 살겠다는 말에는 고개가 푹 숙어지다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말에는 다들 그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때 무디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근거로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도 이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무디처럼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 죽는 건 문제가 안 돼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브 채프만이 18살 때 무디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디는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보다도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윌브 채프만이라는 청년이 마음에 자기가 정말 영생을 얻었는지 영원히 자기가 살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무디가 윌브 채프만의 고민을 듣더니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었어요 그래서 무디가 채프만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읽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었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너 예수를 믿니?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믿는다고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그래 그러면 또 읽어봐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었어요 또 물었어요 너 예수 믿니? 정말 짜증나게 믿는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너 영생을 얻었니? 그게 문제라니까 그 다음에는 호통을 쳤어요 하나님이 얻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다 영생을 얻었다고 했잖아 그때 체포만이 비로소 눈이 뜨였어요 아 분명히 그랬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고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구나 내가 왜 그것을 의심했을까 그리고 그때 체포만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게는 영생이 있구나 그리고 그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무디를 이어서 무디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됩니다 한국에도 왔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확신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안다 이건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라는 것과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믿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야지 행동하는 거 보면 잘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믿어야지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나는 영생을 제게 있음을 압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는 있는데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겨우 생존하고 있을 따름 영생을 가진 사람도 꼭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영생은 가졌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어떤 때는 전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리 와보세요 한번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한 시간을 하고 두 시간을 해보니까 살아있네 정말 정말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상담을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영생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구나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충만하시구나 말만 조금만 해보고 같이 무언가 같이 조금만 일을 해보면 아 이 사람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그 능력이 충만하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겨우 그죠 생명이 있구나 한 시간 두 시간 상담을 해보고 난 다음에서야 아 이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기는 했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되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결코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데는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사도가 요한서신을 썼을 때 요한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만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요한사도와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요한사도는 그저 영생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반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사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요한사도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었어요 마치 육신으로 계실 때와 똑같이 그보다 더 놀라웠게 요한사도 안에 계셨으니까 요한사도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요한 1서 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이 풍성하다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요한 사도에게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영생을 가졌다는 증언이 있다고 했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증언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바깥에서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증언을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생선 냄새가 나는 어부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30세가 될 때까지 그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았으면 웃었을 거예요 웃었을 거예요 야 너희들끼리 뭐 지금 짜고 뭐 하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이것은 너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긴 했지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속에서 증언이 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당시로서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너희도 그렇게 불러 하나님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너희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빈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영생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2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혼이 멸망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증언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은 뺏기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요한사도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던 주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증언이 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 속에 여러분이 사셔야 여러분 안에 생명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 부친이 세상 떠나시고 어머님이 이제 혼자 사시는데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하셨어요 어제 설에 병원에 찾아뵙고 그렇게 병원에서 그냥 세배를 드리다시피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아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는 재미가 없어 너무 마음에 낙심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암 치료도 안 받으시겠다 그러시더니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되시고 나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 심정이 그러신 심정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혼자 있을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을 때가 옵니다 그런 상황에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혼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방에서 나를 그냥 죽이려고 사방에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설교 때만 들은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무엇부터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까 참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헛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직 주님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풍성한 삶을 못 삽니까 생명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리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것저것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요 예수님 말고도 이렇게 사니까 정작 예수님의 영원한 참 생명의 역사는 내게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융통성이 없으시네 어떻게 그렇게 숨막히게 살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떠신가 부부 사이 좀 융통성 있게 살아보겠습니까 한 번 부부 사이에 어떻게 당신만 바라보고 살란 말이야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 어떻게 당신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 한 번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래 융통성이 많아가지고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오직 당신이에요 오직 당신 그게 기본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안되니까 헤매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해보세요 진정한 생명에 풍성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위로가 있겠으며 승리가 있겠습니까 부사 청년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한 가지 부족하면 신앙성을 잘한 거죠 여러분은 몇 가지 부족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가지만 부족하대요 저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갔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은혜로 받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눈도 열리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문제는 갈망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 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향한 간절한 갈망 그러면 다 얻었습니다 지난 다시 보금 앞에 집회 때 백부장 선교사님 가명이십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지역에 순교를 각오하고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 백부장 선교사님이 자기가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된 과정을 간증하셨어요 아버님이 장노님이셨고 교회를 지으신 분입니다 대단한 헌신적인 분이고 집안이 다 예수 잘 믿는 집안 일가 친척 다 예수 잘 믿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 줄 몰랐대요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구나 그랬을 정도로 그런 집안에서 어릴 때보다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된 동생이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렇게 말썽꾸러기고 그렇게 같이 싸웠는데 한순간에 달라져 버렸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벌써 형제들 사이에는 느낌이 있잖아요 얘가 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형인 자기에게 묻더래요 형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그런데 정말 허세로 동생한테 참아 아 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서 그럼 나도 있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 너는 아니? 이런 질문이 있더래요 그리고 동생처럼 자기도 그런 구원의 기쁨 멈치는 기쁨, 감사, 감격을 얻어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동생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자기는 조금만 읽어도 읽기가 힘들어 읽은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돼 혼자서 꿍꿍 앓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동생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나 잘 모르겠다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그랬더니 동생이 아 형 간단해 그러면서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들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동생이 말해주는 복음은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을 알고 있는 똑같은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데 어떻게 동생은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며 나는 도무지 그걸 알 수가 없는가 그때부터 이건 간절한 갈망이 되었습니다 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똑같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주님 저에게 그 눈을 열어주세요 도대체 동생이 누리고 있는 저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때부터 주님이 백부장 성교사님에게 눈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구원의 감격이 없었는데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보는 눈 열어주시고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요한복음 19장 10절에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나는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도 열어주시고 죽었다고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 안 죽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나도 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주의 성령님이 다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충만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이유는 나가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교회도 다녔어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됐어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언제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혹시 그랬던 적이 있었던 적이 모르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내게 오세요 내 주인이 되세요 내 왕이 되세요 그랬던 적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오늘 성찬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왕으로 주님으로 생명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신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풍성함이 없어요 세상에 한눈팔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 갈망하기로 마음을 정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삶에 대한 계속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야 될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여러분이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용생이 있음을 증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려오니 받으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주소서 병든 것을 이 시간에 고쳐주소서 마음의 상한 것을 치료하시고 가정 안에 회복을 주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다 구원 받으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로 하나님 앞에 더 존경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주소서 성도들의 기업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빚에 눌려 지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고 돕고 베풀고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성도들과 교회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며 민족의 통일이 있으며 복음이 북한에는 모든 동포들에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민족을 건져주소서 살려주소서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특히 핍박당하는 나라와 지역의 주님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은총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나이다 아멘